안녕하세요. PGL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선생입니다. 드디어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뭘로요? 옥스윙으로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타격 스몰, 미들, 빅들 가기 전에 제가 꼭 알아야 될 내용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윙을 직선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윙을 직선화한다고? 뭐요? 스윙을 어떻게 직선화해? 뭐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빼갖고 이렇게갖고 이렇게갖고 이렇게 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골프스윙에서는요. 절대로 직선 구간이 없습니다. 스윙이라는 거에서는 근해건 뭐건 진자 운동이건 어떠한 스윙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동작에서는요. 단 한 구간도 직선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프스윙의 형태를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쭉 간다고 우리가 직선으로 뺀다 하더라도 이미 곡선화되어 있고 손을 뭐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힌다고 해도 내가 직선으로 빼는 게 아니라 숙여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입체적인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골프스윙이죠. 그러면 누구나 볼 때는 절대로 직선 구간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는 나의 스윙, 즉 젖혀 때려를 하는 그 구간만큼은 내 인식이 직선화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젖혔다가 나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곡선을 이쁘게 만들려고 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얘는 그냥 뒤로 빠졌다가 바로 때릴 거야. 저는 그냥 직선으로 바로 뺐다가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건 아니어도 뺐다가 빡 때리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는 직선화예요. 그 직선화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바로 오른쪽 힌징 동작이에요. 자 보고 저쳐. 저는 직선으로 때린다고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에헤이 직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완전히 이렇게 치는구만. 보면 보면은 위에서 내려와서 다 칠 거 치는구만. 무슨 직선이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곡선화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젖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몸이 이렇게 아주 막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그러면 공에 들어가는 우리 힌징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빡 때리는 옥스윙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힌징이라는 동작이 옥스윙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내가 그리고 다녀. 올라간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로 뺀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냥 이걸 갖다가 뒤로 그냥 쫙 직선으로 빼서 빡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입체적인 동작이 아니라 평면 동작을 한다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평면을 만드시려는 것도 아니에요. 딱 본 상태에서 저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구간만 오른손으로 딱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훈련 동작이에요. 저 뭐 스윙 크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정도만 했는데도 240이 나가잖아요. 딱 이것만 이 동작만 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쳐볼까? 그러면서 저쳐 더 좀 세게 젖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밀어치는 동작이 이루어지겠죠? 에이 그래봐야 10m 더 가네. 그렇죠? 딱 10m 더 갔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 스윙을 직선화시킨다고 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건 곡선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곡선인 거를 내 스스로가 직선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도 정타가 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올려서 뒤로 내려와서 이거 한다고요? 그래서 공을 맞춘다고? 아이고 대단하셔. 그게 아니에요. 딱 본 상태에서 너는 내가 오른손을 확 제끼고 그냥 때릴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내 인식의 직선화 직선화의 인식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요. 잡동작이 사라집니다. 보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205%가 치는 거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인다. 쉬워요. 제가 치는 거 보면 쉬운 게 아니라 진짜 쉬우니까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런다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온 분들 중에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번 봐라 그러면 제 영상을 본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아직 덜 아픈 분들은 골프 스윙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 꼭 보여주세요. 컨벤셔널 스윙과 옥스윙을 제가 비교했던 비교해서 뭐가 좋다가 아니라 얘는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제가 비교했던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꼭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멈춰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맨날 돌렸다가 돌려가면 이러한 동작으로 해서 그 타이밍을 맞춘다? 아이고 그럼 계속 하시라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나는 직선화 오벌로 오른손 딱 제껴로 젖혀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우측으로 밀리는 것 같으면 이게 감는 동작도 취해주고 이런 감는 동작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우측으로 밀어뜨릴 수 있다면 때리고 아니면 나는 그냥 감지 않고 여기에서 젖혀 때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직선화시키는 그런 걸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굉장히 스트라이킹이 강해집니다. 공치는 능력이 그래서 그걸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젖혀 팍 팍 팍 팍 이런 게 아니라 팍 팍 아셨죠? 오늘 레슨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여러분들 다 하셨지만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구독자 분들이 되게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막 시청하시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40%만 구독자예요. 나머지 60%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보고 있어요. 저는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40%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저한테는 추가로 한 12만 명이 더 남아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루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오기이루였습니다. 철육대 구두 haste 네사 철육대 구두